이 아이는 그래 넓게 살아야 되는 건 맞아 넓게 살아야 되는 건 맞는데 올해는 좀 움직임을 좀 최소화 시켰으면 좋겠는데 안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아 그러면 내년 초가 됐던 그걸 조금 미루라고요? 땡길 수는 없잖아 작년 거를 올해로 땡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근데 지금 순서를 밟고 있는 중이어서 일단 짧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3개월? 6개월 정도 이 아이는 나가면 또 나가려고 할 텐데 갔다 오든 아니면 거의 가설에도 연장을 하든 그렇게 할 텐데 네 괜찮아요 하고 싶은 거 해보라고 하는 제가 그런 마음이에요 하고 싶은 거 해보라는 게 아니라 아이 자체가 네 그래요? 아이 자체가 욕심도 많고 그렇게 또 넓게 보고 아니 애는 왕래를 해야 되는 아이예요 넓게 집에만 있다 보니까 나가려고 하지 않아서 그건 내 집이 좋고 내 집 안에서 있는 거지 이 아이는 일을 하더라도 좀 넓게 해야 된다고 나라를 왕래를 하고 밖으로 나가 살아야 되는 아이예요 내 친구 있었고 생길 것이니 그 남자를 데리고 가도 엄마는 허용한다 용납하니까 용납은 뭐? 엄마 딸내미 이겨먹지도 못하면서 뭘 용납이야 맞아요 딸내미가 데리고 와서 엄마 나야 결혼할래 그러면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되면서 무얼 어쨌든 그런 마인드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 근데 요번에 딸이 4월달쯤에 시험이 있어요 지금 두 번 떨어졌거든요 어쩔까 싶어서 그 시험을 보고 가야 되는 거라 어떻게 좀 될까요? 아까 얘기했잖아 움직이지 말라고 그럼 뭐겠어 아 그럼 똑똑한다는 거예요? 네 아이는 아이가 머리가 나빠서 그게 아니고 아이는 자기가 너무 똑똑해 너무 똑똑하다 보니 지같이 똑똑한 걸 알아 아 그래서 사실 솔직히 이 아이는 노력이라는 거를 백이라면 백의 노력을 안 해 아 어떡하지 뭘 어떻게 어떻게 그거 떨어지면 8월달에 9월달쯤에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음 그럼 뭐 9월달에 시험 보면 내년에 나가겠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과정이 있냐면 연계해서 지금 진로를 아니 일을 추진하고 있는 거라서 이게 나 내년에 갈게요 안 갈게요 이게 딜레이가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근데 저는 좀 오래 안 움직였으면 좋겠고 어 이 아이는 4월달에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시험은 사실 없어 내년에 좀 움직였으면 좋겠어 음 그래요 죄송합니다 좋은 얘기 해줬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죠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그래 그게 제일 궁금했으면 가 이제 끝났네 순서대로 이제 아들내미가 이제 이번 3월달에 장가 가거든요 어 3월에? 네 3월 23일날 어 얜 뭐 한다고 이렇게 빨리 가? 시집 장가를? 제가 그런 애도 할머니 일찍 만들지 말려 했는데 여자 놓치고 싶지 않았다 애는 어쨌든 어 근데 괜찮아 이 아이는 장가 일찍 가도 잘 살 수 있는 아이야 음 잘 살 수 있는 아이고 아이가 나이는 어려도 되게 부지런하고 책임감도 있어 보이고 괜찮아 괜찮으니까 엄마가 뭐 어 할머니를 만들든 증조할머니를 만들든지 간에 어 엄마도 일찍 갔잖아 저는 정상적으로 갔으면 정상적으로 뭐 자기는 정상이야 애도 정상이야 어 그러게 뭐 똑같은 아이네 뭐 그 나이네 그 나이네 어 그래 그러니까 아이는 내 가정을 가지면서 이 아이는 좀 탄탄하게 다져나갈 거야 음 음 지금은 이렇게 좀 붕 떠있는 상태야 근데 내 가정을 갖고 내 집을 가지면서 이 아이는 꼭꼭 눌러 담아서 내 기초 다짓듯이 탄탄하게 다져나갈 수 있는 아이니까 이 아이는 가정을 빨리 가지는 게 나아 음 음 음 잘 해주셔 음 어떻게 그 사업 음 음 뭐 뭔 사업 남편 사업 예예 남편 사업은 남편은 뭐 지금까지 작년 재작년 작년에 좀 괜찮았나 보다 어 작년에 재작년까지 참 많이 흔들리고 힘들다가 작년에 조금 뭔가로 인해서 뭐가 터져나갔다 소리가 있어 어 그러면서 아무래도 자기가 딱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이 양반은 말도 안 꺼내고 자기가 탁 입 닫고 귀 닫고 사는 사람이라 아빠 같은 경우는 믿음직하잖아 네 어 응 근데 뭘 사업 뭘 물어봐 응 잘 되나갈 거야 앞으로 응 괜찮아 응 괜찮으니까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 첫째 아이가 사고 안 치고 어 아빠 밑에서 아빠가 끌고 가는 대로 잘 따라가고 마침이 될 거니까 어 더 또 든든한 백도 생기고 했으니까 더 열심히 잘 되나갈 거야 응 아빠가 못 한 부분을 아들내미가 좀 많이 채워놓을 거야 응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아빠의 입장에서는 내 아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내가 빈자리 빈 공간을 좀 많이 채웠다 생각할 거야 응 든든하게 생각할 거야 자기는 얘는 부족해 뭔가를 부족해 뭔가 좀 꼼꼼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질 못해 할지언정 속마음으로는 좀 뿌듯한 생각이 들 거야 응 보기 좋아요 응 왜 물어봐 근데 어 엄마가 제 생각이 맞는지 그래요 맞아 그거죠 엄마가 애 점 다 봐주고 다 그러고 있으면서 뭘 왜 물어보는 거야 그래도 제가 엄마 생각하는 게 맞아 그런가요 그게 맞아 그러니까 지금 더 탄탄하게 해 나갈 테고 작년 세월에 그렇게 됐을 테고 지금 머리가 잠깐 아플지언정 지금 아이 결혼 끝나면서 네 이번 달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음력으로 2월 달 지나가면서부터 괜찮아지고 다시 또 운기 찾아 들어오고 하니까 괜찮아 괜찮으니까 또 싹 쌓아 나갈 거야 괜찮다 하고 우리 엄마 같은 경우에는 음 내가 사람을 만나야 되고 내가 사람을 관리해야 되고 내가 사람을 속에서 내가 내 꽃을 피워야 되시는 분이 엄마야 응? 근데 엄마는 참 살면서 후회 아닌 후회 무지하게 많이 했나 보다 응? 그 후회가 뭐냐 하면 네 내가 머심으로 태어났으면 뭘 해도 한 달에 해먹었을 텐데 응? 왜 대답을 안 해 아니요 아니요 말씀해 주세요 어 머심으로 태어났으면 나는 저렇게 안 살았을 텐데 내가 머심으로 태어났으면 나는 정말 멋있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네? 그런 후회 아닌 후회가 무지하게 많았나 응? 엄마는 지금 삶 자체도 그래 삶 자체도 내 몸뚱아르는 여자일지언정 엄마의 삶은 그냥 머심애들 웬만한 머심애들 웬만한 사업하는 양반들만큼 배포도 좋고 엄마가 아빠가 하는 일 좀 같이 했으면 참 좋았겠다 응? 옆에 있어요 응 그래 엄마가 배포도 좋고 대개 섬세하게 뭔가를 찝어내는 걸 잘하나 봐 응? 응? 그래다 보니 엄마가 아빠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 그 빈자리를 네 엄마가 채워줬고 네 엄마가 지금 해야 될 역할을 아들내미가 하고 있네 이제는 네 맞아요 그러니 잘 돌아갈 수 있어 걱정하지 마셔 올해는 딱 하나만 좀 조심 좀 합시다 네 네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람 좀 조심합시다 제가 지금 그런 상황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사람 좀 조심하고 내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구설도 많이 탈 테고 지금 탔어요 그래서 그거 탄 거 어떡하라고 지금 구설 타서 와서 어떡하라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이제 만약에 그쪽에서 소송 걸면 예를 들어서 소송 걸게 되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괜찮아 그게 뭐 본인은 엄마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떻게 되겠다 어떻게 할 거다라는 걸 머릿속에 계산상 다 넣고 있잖아 근데 뭘 그걸 여기서 물어보고 있냐고 그래서요 누군가가 타인이 얘기해주는 거랑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엄마가 생각하는 대로 갈 거야 하고 잘 막아갈 수 있고 엄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섬세하게 꼼꼼하게 내가 다 챙기고 갈 수 있는 분이거든 그러다 보니 거기서 크게 벗어나질 않아 아셨어? 제가 그러면 월요일날 그쪽은 이제 상대방에서 출근 안 하실 거예요 아마 그랬을 때 저는 얼굴 보고 얘기를 하고 싶으나 그쪽에서 저 얼굴 안 보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월요일날 운동을 하고 이게 이제 문자를 써서 이런 고소를 할 거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한테 사과를 해라 이 두 가지를 이제 보내려고 하거든요 답변이 올까요? 답변 올 거예요 그래요? 해라? 아니면 한다? 그쪽에서 한다? 사과다? 그 양반도 사과 아닌 사과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바로 쉽게 사과는 안 할 거야 그럼 기다릴까요? 기다리죠 그쪽에서 사과하고 들어올 거니까 기다리죠 제가 그것 때문에 일주일날 힘들고 아프고 제가 나름대로 정말 욕먹지 않게 살아왔는데 내가 해준 거에 지금 제가 욕을 먹어서 너무 가슴이 아프거든요 뭐 지금 요분 한 것만이 아니잖아 엄마 인생이 팔자가 그린 걸 뭘 아 그러게요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욕을 먹어야 되고 내가 구소를 타야 되고 내가 항상 뒷북을 맞아야 되고 뒤통수를 맞아야 되는 분이 엄마야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저는 가만히 있어도 옆에서 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가만히 있는데 그럴까요? 왜 가만히 있는데 욕하냐고? 엄마가 너무 잘나서 그래 아 그럼 제가 입을 좀 닫아야 되는 거죠? 엄마 입 닫아도 마찬가지 아 그럼? 엄마 저 산속에 가서 살아도 엄마 아는 사람들은 엄마 욕해요 아 그럼 어쩔 수 없군요 제가 마음은 조금 크게 먹어야 되겠군요 그냥 지금까지 그렇게 하면서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 네 그렇죠 지금은 이제 예전 같으면 마음이나 열어서 가슴에 상처는 받았다 치지만 지금은 그 상처받는 것도 이제 줄어들었잖아 네 맞아요 작년에 지금 생긴 일이 몇 해 전에 생겼다 하면 한 달 두 달짜리인데 지금은 일주일 열흘로 줄었잖아 네 그렇게 내가 단단해졌다는 얘기야 깎이기도 많이 깎였고 네 네 많이 그러니까 엄마 같은 경우에는 뾰족뾰족하게 진짜 막 모난 돌처럼 그랬던 분인데 지금 세월의 풍파에 맞아요 네 많이 깎여서 그래도 많이 둥글둥글해졌다는 얘기야 맞아요 그렇게 살아오셨어 그러니까 올해는 그거 말고도 또 구설로 인해서 내가 뭔가를 또 휘말릴 수 있는 한 해이기 때문에 엄마는 좀 그거 조금만 좀 조심 좀 하십시오 그거 하나만 조심하면 돼요 그것만 조심하십시오 그래요? 그럼 그냥 옆에 신랑 옆에서 이렇게 좀 하고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일 안 해도 되고 어? 일 안 해도 되고요 엄마 일 안 해도 되냐고? 엄마 일 손 놀으면 놀 수 있어? 아니 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가게에 있거든요 응 뭔가를 하고 싶은데 어 그 뭔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 뭔가도 모르는 게 아니라 네 엄마 지금 지금 엄마가 얘기했잖아 나 지금 가게에만 있다고 내 일을 안 가지고 네 네 네 어? 그건 일하는 거 아니야? 엄마는 내 손에서 내가 밖을 나오지를 않고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네 엄마 우울증아 엄마 돌아버리는 사람이야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일 하셔 음 어 신랑이 일 말고 응 신랑이 일 말고 개인적인 일을 하던 그거는 엄마가 딴 사람 밑에서 일 못 하니까 엄마 일을 가지시라고 음 그래도 괜찮은가요 응 하고 싶으면 하고 어 만내하고 싶으면 그냥 지금 하던 대로 해도 되고 어 그렇게 가시라는 얘기야 아 그래요? 그 대신에 엄마 올해 사람 정말 좀 조심하셔 응 알겠습니다 응 저 이거 안 봐줘요 뭐 선생님 이거 뭐 이거 오방기? 네 왜 이거 뽑아보고 싶어? 네 오방기 그래요 오방기 잘 안 집혀주는데 아 그래요? 그럼 하지 말까요? 아니 한번 해보고 싶은데 자자자자자 뭐 신년인데 뭐 뽑아보고 싶다면 뽑아야지 네 놔놔 왜 무서워 무섭다고? 왜 무서워 자 어떻게 이게 무슨 기냐면 여기 뭐 유튜브에 다 나가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다 알 거야 이게 무슨 기냐면 조상끼야 조상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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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본인은 그렇게 신바람이 세단 얘기야 직성바람이 세단 얘기야 그러고 조상 잘 성기셔 그러면 금전도 잘 풀려도 나갈 거야 그러면 그 말씀 하셨으니까 제가 중조 할머니 중조 할머니가 아니라 큰 집에서 지내고 있는 제사 할머니를 저를 예뻐했대요 그 할머니 제사를 올해부터 해도 될까요? 올해부터? 네 진작부터 하셨어야지 아 그런 거예요? 하셔 혼자 조그맣게 해도 돼요? 응 그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무언가를 내가 차려주고 대우해주고 하는 걸 좋아하셔 내 자손이 나를 또 생각해주는 하루잖아 진짜 사과 하나만 올려놓더라도 배 하나 한쪽만 올려놓더라도 그 날만큼은 자기를 생각해주고 자기를 대우를 해주는 날이잖아 그런 걸 좋아하신다고 그러면 해주는 만큼 도와주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 어차피 그렇게 타고 가셔야 되는 분이라 어쩔 수 없어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그냥 가도 돼요? 그럼 뭐 어떻게 가려고 아 음료수 샀어요 죄송합니다 흥 펜 곱 USE